케이크도 만들고 못하는 게 없네. 그러게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케이크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희도 이렇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진짜 먼 길을 떠나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시지 않네, 이제는. 제가 초대신짐을 모셨습니다. 정말 열정남. 저보다 동생인데 선배님이라 함부로 말도 못하고 이제는. 누구야? 아, 샤이니 민호. 불쩍하겠지만 민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진짜 아쉽다, 아쉽다. 5주년 때 시안이랑 같이 백두산에도 갔었거든요. 늘어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제가 동국이 형 대신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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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컨 왕자님이에요. 여기는 내 말이야. 말 들어와.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 따다 어? 들어가도 돼? 어우 열어주지 말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이 신발을 벗고 들어와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무서워 무서워 말도 들어와 아우 광주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몰라줘 나은아 유니컨 어때? 예뻐 예뻐? 어? 우리 나은아 말 수다 해 이렇게 이렇게 유니컨 타볼래 어 나은이 타볼래? 잠깐만 어머 다정해라 일로와봐 나은아 삼촌이 태워줄게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거기 앞에 잡아 그렇지 오 유니컨 공자님 왕자님이네 말도 열심히 하네요 실게 있는데 유니컨 어? 그거 더 예쁘게 칠했네 얘도 핑크 끈이 있어요 어? 그래 얘 있는데 그치? 이거 봐 나은아 어 나는 이거 더 큰 거 큰 거 있어? 매너 좋은 거 보소? 어? 근데 아직 꼬리 똥똥똥 와 만 10살이야? 어? 예? 조호 형이네 응 아이들이 좋아해요 말 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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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야 무서워? 신우야 무서워? 과는 열심히는 하는데 어떻게 해 삼촌은 아빠 친한 동생 민호 삼촌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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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이 부끄러워하네 안녕하세요 윙노 삼촌이에요 응 이 광마리는 누굴 거 같아? 나은아? 강의사촌 어? 강의사촌 어? 강의삼촌? 왜 강의삼촌이지? 왜냐면 얼굴이 뭐야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 뭐예요? 아 뭐야 왕자님 저도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낼 거예요 드라마틱하지 않았는데요? 잘 있었어? 페이크 어디서 먹을 거야? 여기 여기서 먹을 거야? 네 아유 아유 권우 신났어 권우가 만들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 권우 이거 마지막 거 엄마 거 응 주는 거야 삼촌? 어머 어머 착해라 마음에 들었어 우와 우와 야 대박 오? 질투의 와신 우와 우와 오 오 자 어우 이렇게 봐봐요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거 계속 주네 계속 주네 계속 줘 오 고마워요 오 계속 줘 어떡해 너무 사랑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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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이 진우가 매겨주고 계신다 봐 나는 먹여줄 또 없는데 난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처음에 왔을 때 진우가 안 그랬잖아 한참이 때 여기서 짜리내고 나한테 진우가 한참한테 아니 그거는 원래 치스도 없고 처음에 왔다니 한 번만 마쳐 아 나도 한 번만 와야 되는 거야? 고마워 한참이 너무 많네 야 근데 낯선다 어? 하 이야 이건 진우가 전 재산을 준 거랑 마찬가지인데 제일 좋아하는 과자를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어머어머 어떡해 나 진짜 너무 늦게 우와 너한테 간 거야? 아니 나 진짜 좀 손났네 와 대박이다 오 너무 예쁘겠다 나흥이가 만든 거 어머어머어머 우와 어떡해 오 나흥이 이러려고 나 보신 거예요 오늘 어떡해 내가 그동안 여섯 번하고 내가 다 했는데 여섯 번인 거야 뭐야 애기 자식도 키워놓으면 소용없다고 똑같아 엄마 아빠 하는 거 왜? 난 잠깐 빠질 수 가야 될까 어 왜 삐졌어 아니야 내가 나이 서른 내 먹고 삐지겠니? 삐진 거 같은데 너무 삐졌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어떻게 해 나 위로해지러 온 거야 진우야? 귀를 잘못 들었어 어떻게 당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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